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혹시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지만 봤습니다 표지 보셨습니다 그럼 됐죠 뭐 사실 책은 표지만 보면 됩니다 사실 네 그리고 딱 꽂아 놓으면은 항상 마음에 짐이 되죠 집에 있는 책들이 지금 제가 한 만 권이 됩니다 그 책들 다 언제 읽겠습니다 하지만 책은 읽는 것보다는 이제 꽂아 놓는 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죠 손님이 좀 와줘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책을 꽂아놨다 맞습니다 딱 이런 책들은 꽂아놨을 때 포대가 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도 집 곳곳에 한번 꽂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게스트로 저희 PD 본부장님이 앉아 계셔서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지만 저 사람이요 마이크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뉴스3 뉴스3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어젯밤에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뉴스는 연종의 의사록 공개였어요 의사록 공개 우리가 또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도 왜 그랬을까 뭔가 이렇게 차였다 차였다? 차였다? 너무 찌질해 7월에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0.75%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왜 올렸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럼 진짜 그분들이 왜 올렸는가에 대한 의사록이 어젯밤에 공개가 됐어요 내용은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런 겁니다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꺾일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시장이 반길 만한 얘기인지 아니면 좀 아닌지 이게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얘기고 이거는 경기를 둔화시킬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언젠가 이 상황에 끝이 있지 않겠는가 있겠죠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데 언제 끝이냐고 문제겠지만 아 그거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아 네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를 못 잡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 연준에서 우리가 경기를 둔화시킬 정도로 올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그렇게 빡세게 안 올려도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주요한 의견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계속 넘고 있어서 억압적인 경책 스탠스로 가는 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의 의무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증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대중들이 위원회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 물가가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전에 사실 우리가 연준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거의 연준의 역사에 남을 만한 실패한 발언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의 혼란을 더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긴축적인 포지션으로 갔을 때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어저께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숫자는 9월에 어떻게 할 건가 9월에 어떻게 할 건가에서 자이언트로 갈 거냐 빅으로 갈 거냐 이 정도 고민입니다 우리가 베이비는 요즘 안 껴줍니다 베이비는 큰 의미 없고 베이비는 거의 논외고 빅이냐 자이언트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자이언트에 베팅을 하신 분이 36.5% 빅에 베팅하신 분들이 63.5% 지금 0.2는 아예 없어요? 거기는 뭐 베이비는 우리 안 껴주잖아요 무조건 0.5 아니면 0.75예요? 네 저희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빅의 확률이 63.5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좀 낙폭이 있었는데 의사로 공개되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7월에 소매 판매 부진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가 0.3 마이너스 요즘에 플러스 잘 보기 힘듭니다 마이너스 0.3 정도 봤는데 마이너스 1.1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주유소 판매가 1.8% 정도 감소했고 주유소에서 기름 판매한 게? 기름 유가가 워낙 좀 내려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3.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이벤트 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라인 소비가 2.7% 정도 늘었는데 이거 제가 딱 종합해드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체감이 좀 오실 거예요 식품 가격 지수는 1.1%가 올랐는데 식품 판매는 0.2%밖에 안 올랐어요 식품 가격은 올랐는데 식품 판매는 안 올랐다 양이 줄었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식 안 합니다 외식 못하죠 너무 비싸니까 차 못 삽니다 차 안 사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9% 나온 게 이게 비싼 제품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차 대기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라도 좀 대기 수요만큼은 쭉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이 이제 단가를 올리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수익성 보장을 하는 게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는 걸 나쁘게 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은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 쪽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 소비는 우리가 조금 생활이 좀 빡빡하다 그럼 상품 소비는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서비스 수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 아 나는 힘든데 안 줄여주죠 10주인지 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물가, 미용실 그런 인건비와 관련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경직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를 잡는 수치를 보려면 서비스 수지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상품 물가가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서비스 수지지만 상품 소비를 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물가가 잡혀야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소매 판매 감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국은 깔끔하게 인플레이션 두 자릿수 찍었습니다 네? 두 자릿수? 깔끔하게? 10% 넘었습니다 와 40년 만에 최고치 영국이? 네 와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나마 방어를 한다 그러더라도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뭐 어느 물에도 파도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에도 랠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 산업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대세가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잘 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별로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봅니다 아 잔물결이 또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김프로님이 급하게 연락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들어오겠다고 네 냅뒀다가는 자기 자리가 윗퇴할 것 같다고 아 우리 권팀장님 그 비행기 요새 다니나요? 비행기 어디 베트남이요? 아 예 아 설마 그럼 배 타고 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겠지 배 타고 좀 한다 할 정도 자 그러면 권팀장님이 픽한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그 삼성전자 재고 자산 재고 자산 삼성전자가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도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재고였어요 삼성이 재고가 많은 거는 안 팔린다는 거다 그럼 뭐 가전이나 반도체나 이런 거요? 네 상반기 말 기준으로 삼성자의 재고 자산이 52조 원입니다 우리 3프로TV 재고 자산은 얼마나 되죠? 한 6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게요 우리 광고판 쓰고 남은 거 이런 것들 재고가 많아요 광고 재고가 재고를 회전할 수 있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재고 자산이 52조 원으로 지난해 말에 한 41조 원에 비해서 한 10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재고가 팔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고 회전일수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재고 회전일수가 평균 94일 창고에 들어와서 물건이 나가는 데까지 대충 석 달 정도 걸린다는 건데 예년 대비해서 한 2주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재고가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이런 데에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재고예요? 재고죠 아 그것도 재고예요? 삼성재고예요? 근데 재고라는 거를 우리가 재고떠리 하듯이 안 팔리는 물건 창고에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재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TV 하나를 팔려고 해도 뭐 그때 얼마 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취재하다 들었던 얘기인데 신제품을 딱 출시를 했을 때 최소 몇 대를 만들어야 할 수 있냐 아 뭐 한 200대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한 모델 만들면 한 10만 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 미국의 베스트바이에 깔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천 개 정도 매장에 뭐 한 두 대 정도라도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만 대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만 대 아 그건 뭐 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다 재고인 거죠 디스플레이도 이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일단 재고가 만약에 없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없으면 네 그거는 이제 공급 쇼티지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재고 판매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 아까 전에 레스토랑 안 가고 집에서 먹고 이왕이면 좀 적게 먹고 내구제는 덜 쓰고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식료품이나 에너지는 사실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전제품 소비는 좀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TV 바꿔야 되는 걸 조금 미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번 공시,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를 낼 때 상위 5개의 매출처를 공개를 해요 우리한테 최대 매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5대 매출처가 애플, 도이치통신, 퀄컴, 스프림 일렉트로닉스 그런데 거기에 버라이진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베스트바이였거든요 아, 버라이진? 통신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핸드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장비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베스트바이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TV라든지 가전 수요가 많이 좀 약하고 이게 안 그래도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의 소매상에 재고가 많다 그리고 뭐 떨이 판매한다 그리고 정리 예고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수요가 안 좋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재고가 많긴 많구나라는 느낌은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다소 나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3분기가 일단 가전에서는 약간 성수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11월 20일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아, TV 수요 같은 거? 스포츠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해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별로 우리가 스포츠 대형 이벤트가 딱 있으면 그 전에 뭘 하냐? 일단 TV부터 바꾸는 거예요 TV 바꾸겠죠 크게 바꾸고 그리고 맥주 사고 그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지금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났을 때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급 쇼티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이 공급 쇼티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를 충분히 많이 쌓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재고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과 재고를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겠다 이게 뉴스가 지금 딱 나오는 시점도 안 그래도 지금 소매 판매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재고가 많아요라는 뉴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되게 큰 문제 아니야? 라고 느끼실 테지만 사실 뉴스를 보실 때 출처를 잘 보셔야 돼요 출처? 어디에서 이 뉴스가 시작이 된 건가라는 걸 보면 지금 이런 재고 관련한 뉴스는 분기보고서 삼성전자의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나와요 분기보고서는 6월달 4, 5, 6에 마무리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재고 조절은 지금 8월이잖아요 이미 상당히? 네 이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과거에 좀 논란이 됐었던 2분기까지의 결과물이 지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3분기부터는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말에는 또 어떻게 재고가 조절이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우리가 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상황은 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가 많이 팔리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재고가 이 전 분위기보다 지금 재고가 10조 원이나 많다는 숫자에 굉장히 놀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고가 많다는 거는 전망치로서 이미 2분기에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럼 지금 재고가 많다는 게 아니라 2분기 말 기준으로 재고가 많다는 사실을 지금에 확인했다 그러니까 정보의 출처라는 걸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어느 시점 관련한 뉴스냐라고 보면 이 뉴스는 사실 6월 말 기준으로 딱 맞는 뉴스고 우리가 확인한 게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을 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간 우리가 딸기맛 우유도 딸기량 첨가가 되면 딸기맛 우유가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원래 더 나은 재건법이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한 게 조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됐는데 바나나 안 넣고 바나나 우유 만드는 건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하얗다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바나나가 껍데기가 노란데 아, 그렇죠 그렇죠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의 안쪽 색깔이죠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훅 막히네요 사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법안, 그러니까 이번 이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에 기후위기 관련한 파트 그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공급망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끔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 선에서 우리가 여기다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공정한 경쟁들이 좀 많았었던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장악이 됐고 시장이 장악이 되고 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따라잡기가 좀 어려워요 대표적인 업종으로 제가 태양광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중국이 부상하면서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주로 어디서 비즈니스를 했냐면 호주나 미국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쳤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없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됐던 건데 이번에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타겟을 중국으로 한 곳이 많아서 우리한테 호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현대차 기아 주가가 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해당 안 되는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고차는 한 4천 달러 신차는 7천 5백 달러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예금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네.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라든지 EV6, GV60 EV6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니로 EV, GV60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들인데 전문가들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생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미국 회사들도 못 맞출 것 같거든요 그 조건은? 네 배터리의 상당 소재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흑연이나 이런 거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70, 80%를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항상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의 출처와 시장의 반응과 대응 시점들을 보면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어떤 좋은 기대감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처음에 하원, 상원, 대통령, 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하원 통과하는 그 전에 존 맨친 의원하고 척슈머가 합의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쫙 갔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지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아? 의심의 싹이 트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아니랜다 그러면서 갑니다 쭉 빠죠? 네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전문가들끼리 좀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취재원들 있잖아요 얘기할 때 그 부분 보면서 보조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법만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돈 안 주는 거 생색은 내고 저희가 전기차를 육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색은 내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의 컨센서스가 시장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딱 체크가 되는 때 오늘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디베이트를 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조건으로는?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금 당장을 기준으로 했다라기보다 장기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거는 중국하고 우리입니다 중국과 우리? 그럼 여기서 이 배터리 공급망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중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국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주 언더스탠딩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호주라든지 칠레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들을 맺고 있어요 거기에 공장도 세우면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물건에 들어가는 시점이 조금 늦을 뿐이에요 계획을 이전에 했더라도 지금 생산되는 물량들은 이전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던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고 앞으로 받을 물량들이 뭔지를 보면 24년에 호주라든지 24년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누가 맞출 수 있냐? 우리다 우리다 됐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이게 언제 시장이 반응해 줄지는 저는 모르겠다 저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지 기사 주가를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의 흐름은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이게 시장에 언제 반응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한 24년쯤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의 소재 비중이 중국의 위존도가 낮아졌다 이런 뉴스가 그때쯤 나오겠죠 그럼 이제 보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쯤 되면 3년 전에 권순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진 않겠죠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자분들은 당장 어제 거 기억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빡빡한데 언제 3년 뒤를 기억합니까 언더스탠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명단에 한 명만을 체크해 주세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자기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기업 로고들께 빽빽하게 박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하나 올려놨길래 여기는 리튬 몇 년도 공급받기로 하는데 여기는 리사이클링 몇 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데 여기는 니켈 몇 년도부터 공급받기로 하는데 설명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에서 뭐 검색하면 나옵니까 권순우를 검색하십시오 언더스탠딩 권순우 검색하십시오 너무 자기 이름 마케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제목을 뭘로 달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배터리 찾아 3만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언더스탠딩에서 권순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띄고 권순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뉴스 3은 이 정도로 우리 권팀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정리해봤고요 정리해봤고요 바로 이제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